마지막 퀴즈입니다. 이번에는 더 올린거에요. 레프턴과 무브의 경우 무려 코스트가 20이 됩니다. 이 경우에 최적 경로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A부터 A'까지 가는 것, B에서 그리고 B까지 가는 것, B'으로 가는 것, C, D, E, F인데 이걸 일단 A만 먼저 손으로 수작업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있죠. 뭐냐 하니까 이걸 빼먹을 수는 없죠. 이상의 과정을 코딩을 하시는 겁니다. 뭐로 파이썬이죠. 파이썬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